워ā.. 흠.. 너가 배웠어.. 어.. 괜다니? 아냐아냐아냐 난 실패하기로 나 대지마 아.. 아.. 불편 불편 앞이름 같은 곳에 오냐 봐 티아또 빼들었다 미안하지만 이 싸움은 다음 기회에 나쁜 녀석 남자의 싸움에서 무기를 들다니 솔직히 저건 너무 드러운 드러운 거 아닙니까? 남자의 싸움에서 무기를 들은 건 진짜 다른 집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데 핵이거나 저격인 것 같은데 이거 팔 안 보일 텐데 알고 있는데 스나이퍼 아니면 저격이지 아 그러니까 점샷했는데 단 바뀌는 게 한 곳에 박혔네 또 옆에 한 명 더 있는데 온다 들어와 야 존버하게 존버할까요? 들어갈까요? 솔직히 떡배라서 저 불안하거든요 사이 가면 들어가겠는데 아 근데 확실이 어딘지 모르잖아 오른쪽인 것 같긴 한데 페이크 줘야지 한번 아 에바야 못 나가잖아 뛰어내려 그냥 와 쟤 저기 있다 봤어요? 와 쟤 저까지 돌았다 쟤 아까 개야 에바인데 아니 개벤트 아니야 끝나고 리플 한번 봅시다 저 무서운 녀석 아주 죄송합니다 저 안경 최신식 안경입니다 이거 구글 글래스 버전 9이거든요 프로토타입 확대 기능 달려있습니다 헛소리 하지마 인마 아웃 감사합니다 터졌구나 어 저기다 저 그 앞에 언덕 안 먹으면 안 될까 한 대 더 귀여운 녀석 꺼질래? 거기 내 자리거든 아 이거 저 위에서 너무 잘 보이겠는데 없는 거 체크하고 이거 0킬 아 제발 라인 잡으면 안 되지 않을까 차 타고 움직여라 오케이 뒤졌구요 어그로로 남을 남한테 죽게 만드는 저기 한명 올라온다 제가 직접 죽이는게 아니에요 여기 한명 저기 한명 나머지 한명 어딨냐 수리탄 핀 뽑으면 얘 소리 들어서 할거거든 얘가 예민자네 아 아 기능 소리 이거 진짜 에바야 솔직히 화면 진짜 살짝만 돌려도 기능 소리 들려 내 지 개바야 아 다행 얘 시야에서 내가 보일지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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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봤겠지 봐봐 핵이라기에는 핵이라기에는 저격이 더 맞는게 아닐까 얘는 언제까지 전부하냐 아까 쟤는 얘는 이어서 계속 전부하고 있네요 야 미친놈이 야 미친놈이 진짜 손가락 안녕하세요 10분 동안 이어서 있으면 안 힘들어요 얘 입장에서 내가 얘 소음기 맞춰가지고 막 자리 바꾸다가 스나마 거 죽잖아 아 이래서 아 이래서 연사가 안 좋습니다 저 단발이었으면 잡았죠 어? 곤적 소음기 또 맞았다 하하하하 한 대씩 계속 누적되네 개빡치겠다 얘가 카우팔을 잡아주고 얘가 카우팔로 저 위에 있는 애를 잡아주고 그리고 얘가 뒤져요 얘가 날 노리는데 얘가 뒤져요 하하하하 내가 매개체야 내가 나 때문에 막 다 줄거 주변에서 그리고 여기 앞에 자리 잡으네 얘 봅시다 얘 얘도 나 막 곤적으로 팍팍팍 쏘니까 아이씨 어디지? 어디지? 어? 소리 들리는데? 소리 들려 그래서 방향을 본 거예요 어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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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풀안해 보이네 아 근데 카우팔이 딴 애한테 맞아 조준하다가 조준하다가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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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